특정 회사에 그냥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 시사 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반도체의 세 지평을 열다. AI 모델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학습시키는 AI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 답을 하는 추론. 학습은 고용량 고전력이 필요하지만 추론용 AI는 저전력 저성능이면 충분하죠. 여기서 큰 대박을 친 소위 GPU의 절대강자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학습용 AI에서는 거의 다의 추종을 불화하는 시장점율이 한 9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개척 영역이 그렇게 고성능에 고용량에 고전력을 요구하지 않는 저성능 저용량 저전력 저가격 시장이 바로 추론용 AI 시장이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추론용 시장은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그런 NPU라는 새로운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한국의 여러분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들 보도가 됐는데 이 차세대 반도체 포스트 엔비디아의 NPU 다시 이야기하면 추론특화형 AI 반도체입니다. 그 시장을 한국에서 아주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기업이 이 필요사, 필요사가 신제품을 발표를 했네요. 레니게이드라는 이름이 붙은 AI 반도체는 추론용에 특화된 AI 반도체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이상인 엔비디아는 학습에 특화가 되다. 다의 추종을 불화하죠. 이게 마진율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 반도체가 100원을 팔아서 85원 정도를 버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제 마진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좀 축소됐지만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마진이 존재하게 되면 신기술 기반으로 해서 그 시장을 여러분들 공략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가 추론특화형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나오는데 한국의 AI 반도체 회사가 다수가 여러분 등장한 겁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회사가 퓨리오사입니다. 이 백준호 대표는 최근 AI 모델에서 학습보다는 추론이 더 중요해요. 추론시장이 더 큽니다. 내년 1급인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상되는 우리 제품은 엔비디아 AI 반도체와 비교해서 전력 대비 성능이 60% 뛰어나다. 그리고 이런 가격이 현저하게 싸기 때문에 시장을 침투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아주 신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NPU 신경망 처리장치 반도체고 5, 6년부터 개발되어 와가지고 양산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다. 챗봇과 생성형 AI 앱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시장에 이름들 한국의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한 7, 8개 정도가 등장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그 시장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굴지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한국의 여러분들 퓨료사 퓨료 이번에 합병한 SK텔레콤의 샤피온이라는 회사하고 합병한 리벨리온 이 두 회사가 이름들 대표적인 샤피온, 리벨리온, 퓨료 이 회사가 이제 가장 세계 회사들이고 그 다음 해외에서도 세레브라스 그로크라는 회사들이 이제 추론용 특화된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인 거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마진 이름 80%가 넘어서 가니까 전 세상에 돈을 여러분 다 이렇게 긁어 모은 겁니다. 100원 팔아 여러분들 85원을 벌 수 있으니 그래 3조 달러 회사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비싸고 전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추론특화형 이런 AI 반도체는 굉장히 각광을 받겠죠. 그런데 NPU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모델이 특화된 NLPU, 지능처리장치, IPU, 데이터처리장치, DPU 등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런 거 하고 전쟁인 거죠. 어쨌든 한국이 한 축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아무튼 간에 토종 AI 반도체가 이제 나오면 또 부자들이 많이 탄생하겠죠. 꽃경의 회사들은 계속 약진한다. 그게 오늘 메시지고 또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미래에셋 정권의 리서치 센터장도 꽃경의 업체 가운데 엔비디아만 보지 말고 브로더컴이나 TSMC나 쿨컴 같은 회사도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지금부터 강구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 그 다음 오늘 방송은 이제 의로 문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제가 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제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작가로서 한 100권 이상 글을 썼죠. 책을 한 100권 이상이 쓴 겁니다. 오늘 보니까 어느 분이 당신 뭐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공병호가 젊은 날에는 100권 이상 책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공병호 또 뭐 했습니까 지난 10년간 여러분 선거 부정을 다 까바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성과가 어떻게 치른지를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당신 뭐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손주나 봐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손주는 뭐 애들이 키우는 게 내가 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나이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쓴 작가로서 제가 쓴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의 서부는 아주 매력적이죠. 매력적인 장소를 무척 좋아해가지고 애리조나 답사기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실